그 세 분이 만나면 진짜 F4처럼 노나요? 뭐하고? 저희는 정말 사실 민호랑 저랑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거의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집에서 놀고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솔직하게 친구가 잘 되고 열심히 하면 자극은 돼요 확실히 자극은 되는데 그걸 저희가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민호 씨가 그게 제일 좋아해 먼저 둘이 얘기를 잘 나눠보고 누가 더 좋아하는지를 보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군요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